화이팅! 화이팅! 자, 행주 화이팅! 매일매일 방송 외적으로도 꾸준하게 연습을 했던 행주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제 연습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자리죠. 좋았어, 행주 좋아! 지금 강동희 선수는 기술을 잘 들어봅니다. 경기장에 들어가야지! 두 선수가 확실히 경량급의 재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동희 선수가 장애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도 하나를 행주 선수가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 좋아. 초반 출발 괜찮은 행주입니다. 강동희 선수입니다. 자, 가슴 깃을 틀어져면 강동희 선수입니다. 강동희 선수입니다. 강동희 선수입니다. 방어를 잘해내는 행주입니다. 방어하자, 방어하자. 없어, 없어. 좋아, 좋아. 야, 많이 들었다. 처음, 처음, 처음. 행주 많이 들었다. 좋아졌어. 동희야. 천천히. 천천히. 작게 싸움부터 천천히 다시. 화이팅! 화이팅! 자, 행주 선수 지금 파이팅이 좋나? 좀 이렇게 침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행주야, 지금처럼. 두 선수 먼저 상당히 저돌적인데. 네, 그렇죠. 행주 선수 잘 잡았습니다, 지금. 자신 있게 이제 걸면 돼. 자, 밝퀴즈도 같이 연기를 해야죠, 그렇죠? 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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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강동희 선수가 워낙 재빠르게 다리를 깊숙하게 넣었습니다. 사실 이제 발치기 걸기를 시도를 했으나 이제 상대 선수 강동희 선수가 지금 허벅다리 걸기를 지금 상대를 맺혔습니다. 기다렸다 이거 이거 발치기 기다렸다가 했다.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형주 형. 쎄네요. 저 아래서 다 보여줬어. 너무 아쉽고 진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방어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잡기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지금 너무 좋아져가지고 계속 발전한 모습 보여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형주는 멋지게 졌다. 멋지게 졌다. 잘했어. 알겠습니다. 멋있었어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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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